sub indo by broth3rmax 뭘 알아채질 못해? 우와 지금 막 안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지금 휴 나이스! 부들부들! 대쉬! 나이스샷! 너가 죽을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야! 아유씨 우아우! 우아우! 아아 우아우! 우아우!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우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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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기모아! 그렇지! 와아! 저거 죽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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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죽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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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야아! 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아! 야아! 미쳤다 진짜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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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야! 얘가 50분이 걸리네! 와아! 이걸 어떻게 깬걸로 해요! 이걸 클리어가 안됐는데! 와아! 와아! 죽어버리겠네 진짜! 와아! 아니! 깬걸로 인정도 됐는데! 클리어만 못했어! 와아! 하하하하하하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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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! 차라리 안죽었으면은! 와! 아! 좀! 딜을 좀 더! 어떻게든 좀 더 넣어볼까? 이런 생각으로 갔을텐데! 죽었어요 진짜! 아아! 아아! 하하하하 이거 딱! 아니! 제가 이 감을 잃을까봐 그래요! 이거! 한번만 더 하고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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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